안녕 자 승관 승관 번원 스무살 청춘 네 지금 저희가 어딜까요 안 알려줄거지 저희는 지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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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브이라이브 키는 이유가 뭘까요 낮춰보시라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지 그럼 그냥 그럼 도대체 브이라이브 한다고 하면 하네 이러고 그냥 하는거야 진짜 볼륨 때문에 어쩜 좋을까 너 어제 멤버들이 우리 촬영하고 있을 때 브이라이브 한거 알아? 그러니까 그거 안하니까 우리가 하는거잖아 좋아 참 사랑스러운 번호입니다 진짜 어쩜 좋을까 지금 바깥에 아키타의 날씨를 좀 보여드리자면 눈이 많아요 이쪽에 보이시죠 번호야 너 와봐 같이 해야지 지금 나 팔 아파 죽겠는데 자리 바꿔요 자리 바꿔요 손이 나갈거 같아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뭐할때 항상 불안하다 잠만 야 아 진짜 오케이 됐어 와 헬프했어 헬프했어 번호나 스티치 해줘 하지마라 알겠어 얘 스티치 진짜 싫어 해봐 한번 스티치? 아 아 이거 이 정도는 귀여워 나 그때 어떻게 했는데 막 눈 들고 막 이러니까 난 그게 쉬웠던거지 스티치 딸하기 어려워 스티치는 눈이 너무 커 아 요즘 망했어 이거 나 하고 있잖아요 응 이거 진짜 웃겼어 너 그냥 반응이 뜨겁더라구요 반응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뜨거워요 각도 좀 예뻐 좀 해봐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니? 미안 응 진짜 들어 둬 어떻게 좀 이렇게 각도를 만들 이렇게 45도 얘기 안 들어봤니? 아이스크림 먹니? 브이라이브하니? 니가 하는게 뭐니? 어? 다음 얘기 끌어봐 니가 응 여러분은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? 아휴 진짜 장난입니다 아 그 그리고 어 내일쯤이면 또 뭔가 브이라이브가 있는데 굉장히 색다른 브이라이브 그 힙합팀 아휴 좀 손에 해나? 아니 힙합팀 그 힐링 드라이브 그 힐링 드라이브를 촬영을 했는데 그게 아마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브이라이브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잔소리 너무 많다고 죄송해요 너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해 원래 이래요 야 나 같은 거 없어 없지 얘는 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그래 놓고 내가 오면은 하 좀 가 맨날 이래요 좀 기분 나빠요 좋네 응 그래 그래서 그걸 빼면 안된다고 응 아니 뭐하는 뭐여 아이스크림 맛이니? 예쁘다 버눈 어때? 오랜만에 랩 한 번 해주세요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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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불러 드릴까요? 뭐 예쁘다 승관 아니면 예쁘다 뭐 만세 승관 이런거 아 승관아 응 할 수 없봐 이거 응 다음에 셀카복 들고 할까봐 베눈 아니면 헌소 베눈 아니면 헌소 베눈 아니면 헌소 베눈 아니면 헌소 헌소 청량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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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시오 아니면 베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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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웍해?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10분만 하고 그랬는데 벌써 1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저희 세븐틴 언제나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? 그니까 여러분 이제 저희 끊을게요 방송 죄송 바이 바이 손 뽀뽀 한번 해주고 끝날까요? 손 뽀뽀? 아니 시켜달라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안녕 잘 있어요 뭐야? 있습니다 조금 묻었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창피해 아 어떡해 저거 보는데 봐봐 어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창피해 너 정지 버튼 좀 눌러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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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